어제 문재인 퇴임기념 2017년도 5구 대선 해부방송을 일부러 진행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고 또 문 대통령 퇴임 이전의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을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2부 3부까지 오늘 오전 6시 그리고 또 오후 8시 이렇게 3부에 걸쳐가지고 문재인 퇴임기념 2017년도 대선 진실을 규명한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아쉬움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참 그분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권력을 내놓게 됐다 아마 누구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했고 자신감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를 훔치는 기술을 본인들이 완벽하게 장악했고 그리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와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소위 자신들이 소유한 강력한 비밀병기인 소위 조작공식과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이렇게 훔치는 부분에서 상당한 그런 노하우와 실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월등히 많은 선거에서 바로 자신들이 패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배신 때문인지 아니면 뭔지 그 이유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패배했고 이해찬 전 당대표가 호원장담했듯이 소위 좌파 장기지권 20년은 한저련밤의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촛불 시위 이후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승리가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홍준비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리고 촛불 이후에 그야말로 한국 사회는 광풍처럼 완전히 그냥 선전선동에 놀아난 상태였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거부정을 단행했습니다 이 선거부정을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1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대선은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대규모의 전산 조작을 행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물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추적됩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소위 추적으로 역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권역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정 사례를 바로 종로구 사례와 구로구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의 20%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해운대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훔치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실행했던 선거조작 기술자들은 광역, 권역별로 조작률을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서울은 12%, 부산은 20%, 대구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17개 시도광역시를 나누어서 큰 권역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훔치는 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일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선거조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A후보를 당선시키야겠다 반드시 A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는 최소한 목표 득표수를 1200만 표, 1300만 표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일단 득표수와 관련된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그러면 그 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더 확보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거시적 목표가 사전투표에서 최소한 몇 표를 확보한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 3구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에 최소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위의 20%인 326만 표를 확보한다 그런 계획이 이렇게 상위 목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상위 목표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위 목표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말단에서 뭔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 말단에 실행된다는 것은 바로 시, 군, 구, 업, 동, 산하에 있는 가장 작은 최소단이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행하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률을 결정해서 그것을 가동시켜서 바로 대규모의 전산조작을 통한 바로 목표, 득표수 확보 이런 작업이 행해진 겁니다 가장 투표소 레벨의 그런 조작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조작 엔진에 해당하는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되게 됩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조작된 득표수인데 그 결과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공개되는 그런 자료는 선거 자료는 상당히 심하게 오염된 조작된 그런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는 보통 시민들에게는 거대한 숫자 덤입니다 산더미 같이 쌓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들 사이에 규칙과 패턴을 찾아 냅니다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포착하기 위해서 역으로 추적하는 일종의 추적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그 추적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가 있으면 바로 범죄 행각의 전모가 모두 다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이번에 제야 고수라고 불리는 한 분께서 생업을 하면서 날 밤을 세워 가지고 바로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됩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발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5구 대선에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비밀병기 비밀수단인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5대 공직선거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까발려지게 됩니다 완전하게 까발려게 됩니다 지난 2, 3일 동안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공병호 tv에서는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어떤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갔는지라는 부분들을 낱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병호 tv 채널을 방문하셔서 보시면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진 조작 프로그램의 가동과 2017년도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루어진 소위 조작 프로그램의 가동을 보시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그 어떤 선거 전문가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그런 선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소위 지키기 위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선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추적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그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오늘은